국민 여러분, 4월 11일 총선,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번 총선은 과거로 획이냐, 미래로 전진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민생은 돌보지 않는 정치 이념 갈등과 말 바꾸는 과거 정치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? 저희 새누리당, 잘못된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하고 미래로,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.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,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국민 통합의 100%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. 여러분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. 저희 새누리당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.